자 이제 부산으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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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했습니다 사투리스 엄마 달맞이길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곳에 가려고 합니다 저곳이 어디죠? 시몬스입니다 아 시몬스요? 부산까지 와서 시몬스를 갑니까? 사실 부산에 온 이유는 전문세 가기 위함입니다 이 바다를 보려고 온 게 아니에요 저희는 시몬스를 보기 위해 왔군요 시몬스로 들어가보시죠 가자 1층은 저희 시몬스 뷰티레스트 블랙이라는 제품들이 있는 거고요 블랙이 좀 크리미한 거 같아요 예, 저희 마스피스 갈래싱이라고 조회해요 나 이거 봤는데? 어디서? 주무시는 거 아니시죠? 우리 집에 있는 거 매트리스가 아닌가 봐요 이불? 시몬스 페이가 뭔가요? 할부가 있어요 12개월, 24개월, 36개월까지 이게 무슨 라인이에요? 매트리스는 뷰티레스트 블랙이라는 제품이고요 프레임은 티시라는 모델인데 프레임 같은 경우는 저희 블랙이십 전용 잘 잤다 혹시 시몬스 광고가 이거 그거 아니야? 남자 모델 확 이거? 한번 그 무대 제가 광고 좋아하거든요 샤넘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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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넘프리가 옛날에 남자 모델 1위였거든요 따라해볼까요? 따라해볼까요? 음악 깔아줄게 안까지 잘할게요 빨리 보내세요 다 보내세요 소원 좀 자.. 잤지 뭐 여기 다 누워봤는데 저는 이 침대가 제일 편하거든요? 앉자마자 와 비싼 거 이렇게 느껴지네 진짜 두껍다 얼굴이 두 개는 들어가 내 얼굴은 세 개 들어가겠다 네? 코 세 개 들어가겠네요? 응 여기 짧네 사줘 여보 뭐가 제일 편했어요? 난 이거 이거 내가 힘주는 게 아니야 잠이 와 그냥 지금 약간 피곤한 상태인데 그냥 눈에 잠이 와 진짜 잠이 오는 거 같아 지금 여러분 침대에 매트리스는 정말 좋은 걸 써야 돼요 그치 여러분? 프레임은 어차피 질리면 계속 바꿀 수 있는데 매트리스는 막 10년 20년 계속 쓰잖아요 제가 허리가 안 좋은데 온몸 불편하게 자고 일어나면 الأanta 우리 진짜 바꿔야 돼 바꿔? 바꿀려 一자 Sierra 살까요? 살까요? 저희는 과연 어떻게 살까요? 말까요? 일단 좀 생각해보자 시몬스가 5성 가기 산 호텔들에 다 들어가 있는 침대라고 그러니까 침대 쪽에서는 거의 최고인 건가? 침대계의 명품? 침대계의 샤넬? 말 잘 하시네요 빨리 구매하세요 이수야 이수 이런데서 자고 있으면 너무... 공주님 같겠다 그치? 색깔이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여기만 보세요 한 달에 38,000원이면 매트리스랑 프레임하면 한 10만원 정도면 매트리스가 38,000원이야 이수는 이모랑 마카롱 먹고 있어 귀여워 여러분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 이거 아까 그 까만색이랑 똑같은 건가? 평생 쓰는 거 진짜 하루 24시간 중에 우리가 여보 여보 같은 경우 8시간 자잖아 그럼 하루에 3분의 1을 침대에서 지내는 건데 쉐이징 12시간이잖아 아니다 여보 휴식할 때도 그냥 침대에 누워있잖아 하루에 반은 침대에 누워있는 건데 우리한테 딱 필요한 패밀리 침대다 이거 너무 부드럽다 붙여서 쓸 수도 있는 거지? 네 맞아요 신혼부부가 쓰면 딱 좋을 디자인이네 이건 다른 색상도 있죠? 네 오렌지 컬러도 있고요 오렌지 예쁘다 이거랑 이렇게 세트를 하면 예쁘겠다 매트리스도 윌리엄이라는 매트리스인데 저희 시몬스에서 가장 기능이 가장 핫한 별명이 국민 매트리스 기능적인 면도 되게 뛰어나고요 스프링이 조닝이 좀 다르게 들어가서 고객님의 라인을 좀 더 확실하게 맞춰주시는 부분도 있고요 안에 패딩도 100% 최애한 양모가 들어가서 조금 불쾌성이라든지 겨울에 조금 추이기 못할 타기 같은 경우 여름에 좀 더 추이하게 됩니다 이 매트리스를 고객님들이 이제 보시기 편하게 분리를 해놓았거든요 공소에 보면은 매트리스가 어떻게 돼 있는지 구조를 모르시잖아요 저희 시몬스 블랙 제품 중에서 켈리라고 저희 매트리스 카자 고깔 아까 우리가 여보가 좋다 그랬던 거 난연? 네 맞습니다 난연 매트리스 난연 패딩이라고 해서 다릅니다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빨리 구매하세요 이것도 패밀리 침대네요 네 패밀리 침대 아 이쁘다 나 원래 패밀리 7,8이라는 모델인데 별명이 국민프렛 패밀들이 패밀리스타일로까지 안 많이 하시는 제품 중에 하나 호텔 느낌의 패밀리스타일라고 하죠 아 이거를 두 개를 넣을 수도 있고 한 개를 넣을 수도 있는 거구나 네 이거 옆에다 이렇게 사이드로 놔도 되고 네 원하시는 대로 구성이나 좋아해요 하나 이거 하나야? 응 배우네 이거 매트리스 아니야? 어? 매트리스 마카롱 아니야? 두께 봐요 두께 호텔 가서 자보고 편했던 침대 기억해가지고 와서 구매라고 했네요 고르면 팁 꿀팁 빨리 구매하세요 저는 여기 옆에 오른쪽엔 바다 어? 바로 위에 벚꽃나무 이렇게 있어봐 얼마나 필요하겠어 바다 옆에 벚꽃나무는 좀 오젓다리 지랏다리 분위기 오젓다리 지랏다리 지랏다리 원래 되게 아름다운 거 생각했지 아 아 아 아 아무데나 아무거나 아무거나 알았어 아무 데나 아무 데나 알았어 마카롱 사갈게 휴가 끝내주는 카페 하지만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끝내주는 날씨 저희는 역에 도착했습니다 곱창을 15분 만에 돌파하고 곱창 먹고 커피숍 가서 딱 10분 딱 마시고 나오고 다 10분 컷 그리고 올라갑니다 시몬스에서 먹었던 마카롱도 포장해서 이수 주려고 포장했어요 왜 안 놀래? 서울발 왜 안 마카롱 소맑 왜 안 마카롱 폭풍 왜 안 마카롱 왜 안 마카롱 주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